자 저 오늘은 솔랭할 때 좀 억팬 하면서 해보려고요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좀 신나게 하는 거지 이왕 게임할 거 재밌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번 판 막스코어가 0대 300 나온다 300킬 대 0킬이 나와도 한번 웃으면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팅창도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뭐가 있을까 엄 흠 아니다 흠까진 괜찮아 엄은 이제 나이스 트라이로 바꿔서 말하고 고름표를 흠으로 흠 또 뭐가 있을까 텐션을 한번 올려볼까요 반갑습니다 아 마당 감사합니다 나이 승 호잉 아 마당 감사합니다 굿 3 4 이런 채팅을 쳐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나게 한번 가볼까 카밍도 나름 잘해서 카밍도 나름 잘해서 뭐 될까 근데 내가 간다고 오? 안 될 것 같은데 오긴 했는데요 뭐 안되지 않을까요? 어 안될 느낌이야 와우 티어라 노플? 전발이 있었구나 마드가 있나? 인탑 나오니까 좀 덜 아프네요 그래도 제압되었습니다 편안한 원화감 오 좋습니다 굿 사비 저기 안돼 어? 오히려 좋아요 그래도 후시안이 잡아줄 수 있다면? 어? 이거 설마 네이베 들어오나? 설마 네이베? 자 살짝 기다렸다가 지금 야미 야미 오 너무 맛있어 잠깐만 좋았습니다 문도는 열심히 싸우는 중 어? 네 어? 네 뭐 어떻게 한번 해볼사람 없나? 좋아요 무조건 잡아야돼 잡으려 나이스 내가 먹었으면 좋았는데 어? 싸우러 갑니다 저 야 상대 무리했다 이거 던졌다 어? 아니 이게 내가 맞는다고? 아니 말도 안돼 아니 이게 왜 내가 맞음? 아니 사일러스 스킬을 내가 맞으면 어떡해 이게 아 너무 아쉬운데?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나 어떡함? 네 사비용 어어어어? 어? 문도까지? 뭐지? 야 이거 구도가 너무 안좋은데? 잠깐만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? 네? 아 이건 좀 아쉬운데? 루시안도 3코어긴 해요 그래도 피했다 어떻게 안되나? 와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? 너무 아까운데? 오 좋아요 이거 가로는 되겠는데? 세타 잘라가지고? 잠깐만 시야 좀 뚫자 어 뭐야 이거 던졌다 상대 가보려 나이승 좋아요 가자 이거 트란 막으러 갑니다 내가 온지 몰랐지 트란아 오 다행이다 근데 3번 아니었구나 이거 좋아요 전멸까지 뺐죠? 저 방금 철식이 3번 안둔거 모르고 아니 안 눌리는거야 철식이가 1,2,3,4,5,6 다 누르면 그냥 와 깜짝 놀랐네 그냥 안 눌려져서 그냥 안 눌려져서 폰 던졌는데? 좋습니다 용 끊었죠 일단 와 이게 다 날아간다고? 뭐야 아 에반데 이거? 잠깐만 와 진짜 에바 이게 이렇게 돼? 잠깐만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이거 리룩해져? 너무 아깝네 아 까비 아 이길만 했는데 아깝다 까비 카사인가요? 일단 모르는 척해 그리고 평소 밴하지도 않던 갑자기 요네를 밴해 내가 아니라는 듯이 이게 뭔데? 10덕아 레스터이네 뭐 이미 들어왔구나 진짜로 현재 저 5연패 중이거든요 만약에 간절한 사람이면 아 4연패이구나 간절한 사람이면 닿지 않은게 나을거임 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야 이거 우리 팀원이 보면 얘 뭐라고 생각하겠냐 혼자 그냥 카사인가요 10덕이라니요 저는 150점 떨곰 이러고 있는데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? 우리 팀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뭔가 빠진 느낌이죠? 난 갈게 난 갈게 까비 멜스터리 왔어 수고하세요 좀 밀어봅시다 마스터이 아직도 바텀이야 뭐야 저거 뭐하는겨 어 문도 2킬 좋습니다 박아놓고 문도 쪽 한번 봐주자 아 이게 안맞아? 빠져야겠는데 반응한가? 흠 나락을 가버렸네 아이고 이런일이 어 모른다 이거 이제 안다 바텀이 큰일이가 나버렸네 으챠 어 템이 너무 잘 나왔어 카타리나 마관신이 벌써 나왔어 저거 나오면 좀 어지러운데 야 나 못가 저거 마관신이 너무 빨라 그냥 바텀이 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죽었네요 이 쪽으로 갑시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어 그래도 바텀 2명 잡았네 나쁘지 않다 카타가 킬을 좀 먹었지만 어떻게 되겠지 카타리나 뭐 누군가 맞겠지 그쵸? 난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맞겠지 였습니다 엑스가 막는구나 이렇게 야미 어 좋았습니다 역전의 발판점 나왔죠 이러면 역전의 발판점 나왔죠 이러면 각을 보고 가야겠다 이거 크게 쪼이면 뭐 되겠는데 좋습니다 반응중 저도 맞았다 가버려 나잇은 전멸가지 뺐죠 어? 어? 뭐 안되겠다 어어어어어? 아 하지만 둘 다 잡는다면? 오히려 좋아 좋습니다 여기서 딸려 들어온 파이크까지 잡는다며? 아 그건 안되겠네요 네 일단 닌탑가 아니 마스터이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? 아 모란검 나왔구나 왤케 쎈가 있네 저저저 사기템 고려하지 맙시다 내셔 나와가지고 좀 세긴 하거든요 지금 뭐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문도 웰케 세냐 이거 사기챔 아니야? 어 근데 그건 좀 아닌듯함 네? 당신 문도 사기네 라고 하기엔 이코네요 이코면 다 세지 뭐야 이거 아 여기만 막으면 될 듯함? 히어라 위치만 보죠 안가도 될 것 같은데 나네 이건 가주면 좀 좋을 듯함? 보지 말걸 뭐지 вед 플로우 아니 피오라야 아니 그렇게 깨물어버리면 어떡해 그냥 네 명 다 죽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죽자 하고 들어가버렸네 아니 그럼 감정적인 플레이를 하면 어떡해 피오라 어디갔어 헿 오오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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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네 영수 빠졌음 어우 좋았습니다 손이 좀 꼬였지만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? 이겼으면 됐지 그죠? 설마 아래부시에서 나와서 아 네 서렌 나왔네요 저거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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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